작업전 모습 입니다. 식탁 철거후 모습입니다. 이제부터 다시 구조변경을 해서 디귿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11자 아일랜드 식탁을 디귿자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대리석 잘라서 이응사 붙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. 잘한 것 같습니까?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유튜브 영상이 뜹니다. 진짜 일하랴 힘들어요. 일하랴 사진 찍으랴 영상 찍으랴